안 그래도 최근에 아반떼에 들어가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리뷰를 하긴 했는데 오늘은 보스의 신기술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일단 보스가 자랑하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사실은 보스가 가장 먼저 연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브랜드이기도 해요 거기서 기술들이 다 파생돼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노이즈 캔슬링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가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와 데이터를 자동차에도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고 이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돼 있는 자동차들이 있어요 근데 원조의 입장에서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지 그리고 적용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는 수많은 스피커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보스가 새로운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R&C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C는 로드 노이즈 컨트롤 또는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능을 좀 설명드리면 그 노면으로부터 기인된 소음을 이 R&C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역이상 사운드를 스피커로 송출해 줍니다 차량 내에 노면소음을 줄이게 되는 걸 효과를 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노면소음입니다 물론 전기차 소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필요하게 느끼는 소음은 노면소음입니다 주로 저역대 소음이고요 노면소음 소음만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캔슬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동 센서가 각 휠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에서 인지한 노면소음을 R&C에서 알려주게 되고 R&C에서 판단을 해서 역이상 사운드를 캐빈 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캔슬레이션이 형성되게 되고요 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잔여 소음이 남게 됩니다 이 잔여 소음을 헤드라인 쪽에 있는 루프 마이크가 인지를 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컨트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피드 포우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노면소음을 먼저 인지해서 시스템이 알려주게 되고 시스템이 이 노면소음이 전달되기도 전에 캔슬레이션을 차량이 구현해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음이 차량 내까지 들어오는 게 9mm 세컨대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지 탑승장기에 소음이 전달되기도 전에 캔슬링을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노이즈 캔슬링이 결국에는 역이상을 쏴줘서 상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진동 주파수가 계속 달라지니까 일일이 역이상을 쏴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잖아요 아까 비디오 설명 봤을 때 도로를 가다가 포트홀을 밟았다 그런데 이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고 반복되는 소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대응이 다 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탑승자가 인지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포트홀에 의한 임팩트성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돌아다 보니까 그거를 시스템이 빨리 캐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잔여 소음이 있어요 쿵 하고 쿵 이 소음은 줄여줄 수 있어요 제가 추가로 좀 설명 드리다 만 게 피드포워드 컨트롤이 있고 한 가지 들어가는 피드백 컨트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상적으로는 캔슬레이션이 구현 돼야 되지만 잔여 소음이 남게 되고 이 잔여 소음을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피드백 컨트롤인데 이 마이크가 이제 이미 발생된 소음을 인지를 해서 시스템이 알려줍니다 아직 이런 소음이 이 캐빈 내에 탑승자가 듣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업데이트 해라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 지금 R&C가 켜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노면이 저희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워서 인지가 조금 안 되실 수는 있어요 훅 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다 노면 소음입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N이고요 OFF ON OFF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는 그 소리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더 잘 들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차 안에 데시벨은 낮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들이 있어서 전기차 소음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즈 experience using a combination of cutting-edge 보즈 soundstage technologies and additional speakers strategically placed in the cabin ceiling 보즈 is able to deliver a true 3-dimensional music experience we call it 두 번째 데모입니다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전화가 왔을 때에 운전석에서는 전화를 받고 조수석에서는 계속 노래를 듣는 모드인데 계속해서 이제 노래 보통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 전화가 꺼지지 않습니까 노래가 근데 이제 계속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보시면 이 기술은 어깨에 있는 스피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더 독립적으로 전화 소리는 전화 소리대로 전화 받는 소리가 나오고 여기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노래는 잘 들려? 응 목소리 잘 들려 아 그렇네 너무 붙지 인마 전화를 여기서 받을 수도 있어요? 네네 지금 전화를 여기가 올 거예요 아 이렇게 들려서 아 이게 전체적인 데시벨은 낮추지만 각각의 선은 좀 올려줘서 차이를 두는 거군요 음이 서로 세 가지 않도록 요거를 또 제어하고 적절하게 상세시켜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거죠 여기 경계선이 있는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걸 스피커마다 볼륨이나 주파수를 다 만져가지고 그렇지 맞습니다 딱 여기만 끄고 여기만 켰다가 아니라 저거 적정하게 조절을 하면서 포지셔닝을 옮겨놓은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공간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Seat Centric 이라는걸 쓰는겁니다 뒤에도 도어나 천장쪽은 소리가 거의 줄어들고 뒤쪽 스피커만 그쵸 맞습니다 왜냐면 그쪽하면 또 앞쪽이랑 관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셔닝들을 이제 하는게 되게 자 이렇게 보스의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스가 장착되어 있는 저희 아반떼를 타고 가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흔히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 사용하는 노이즈 캔슬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를 완벽하게 조용히 하는거는 쉽지 않거든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스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헤드셋 같은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은 어렵지만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안락한 자동차 환경 그리고 조용한 자동차 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제네시스 지구온 같은 경우는 하만 그룹이 사용하는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탔을 때는 애초에 자동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체감이 잘 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프로토타입 모델이었고 별도로 온오프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이 잘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타이어가 구르는 소리들 그리고 하부 소리들의 이 낮은 음들은 확실히 제거되는 느낌이었어요 실내에 들어와서 프로토타입 카이엔에 적용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체험해 봤는데 이것도 뭐 사실 지금 나와있는 양산 기술과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보스라는 회사가 1980년대부터 카오디오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 브랜드와 협업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써오고 있거든요 그 노하우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스피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스피커의 볼륨이나 성향들을 어떻게 차이를 내서 각각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기술들이 양산차에 언제 적용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스 측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스피커의 개수 와투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보스를 듣더라도 보스가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소리라는 것은 공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스가 확실히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소음들을 없애고 예쁜 소리 좋은 소리 원하는 소리들로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 아반떼에 들어가 있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리뷰했는데 그거는 보스의 느낌을 한 5% 정도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스가 자랑할 수 있는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를 섭외해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